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그 중에서도 주얼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주얼리는 스타일링에 있어서 옷만큼이나 또 옷이랑은 다른 매력으로 패션을 완성해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주얼리를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옷보다도 훨씬 더 쉽게 패션의 감각적인 느낌과 디테일,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다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휙휙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주얼리 중에서도 귀걸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럭셔리 브랜드 제품들도 몇 가지 있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명품 브랜드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짜잔! 펜디의 링 귀걸이입니다 골드 색상의 큼지막한 링 귀걸이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들 중에서는 되게 크고 볼드한 편이에요 일단 착용해볼게요 짜잔! 착용하면 이런 느낌? 포인트 주고 싶거나 힙하고 싶을 때 올블랙 룩 입었을 때 또 포인트로 차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핫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머리 시원하게 올려먹고 착용해도 되게 잘 어울리죠 화려하고 눈에 딱 띄는 사이즈다 보니까 골드 색상이지만 뭔가 다른 계절보다는 여름에 시원한 의상에 같이 코디하면 제일 예쁘더라고요 좀 화려하면서 펜시한 느낌의 귀걸이를 구매하고 싶어서 한번 질러본 귀걸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작년 생일에 엄마가 사주셨던 샤넬 귀걸이에요 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로고에 조그맣게 진주랑 큐빅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아주 기본 스타일의 좀 흔한 샤넬 로고 귀걸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단순한 로고 귀걸이는 제가 갔을 때 이 디자인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달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실버 색상이기도 하고 착용해봤을 때도 저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으면서 딱 포인트가 되어주는 정도의 사이즈와 색상을 좋아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또 이 디자인이 되게 좋았던 게 원래 사려고 했던 조금 더 기본 느낌에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은은한 느낌의 로고 디자인보다도 더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막 우아하고 클래식한 느낌에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캐주얼하고 힙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냐 막 길게 내려와서 달랑거리거나 볼드하고 큰 사이즈 아니면 너무 조그만한 너무 보일까 말까한 은은한 귀걸이보다 딱 이 정도 사이즈에 달라붙는 버튼형 귀걸이가 저한테는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구매하고서 되게 오래오래 잘 착용할 것 같은 귀걸이에요 비싼 귀걸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 귀걸이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귀걸이 몇 가지 사고서 다 성공했던 그리고 내구성이나 디자인 대비 가격이 되게 착한 주얼리 브랜드인 에나플레어라는 브랜드 제품의 귀걸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저번 페이보리팅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짠! 이렇게 꼬임 디테일이 있는 심플한 귀걸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가장 자주 착용했던 귀걸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는 이렇게 심플한 듯 하면서 은근한 디테일이나 좀 독특함이 있고 사이즈가 너무 크진 않지만 반짝반짝하게 눈에 띄는 제 얼굴을 너무 묻히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귀걸이를 좋아해요 딱 그런 느낌이죠 얘가 정말 정말 어떤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진짜 높은 귀걸이에요 안 그래도 실버 액세서리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딱히 질리는 디자인도 아니고 또 변색도 없어서 앞으로도 되게 꾸준히 잘 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요렇게 조금 더 화려하고 힙한 스타일 조금 더 귀걸이로 룩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착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도 되게 예쁘죠? 룩에 딱 포인트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아요 다음은 요런 골드 링 귀걸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도톰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링 스타일로 아까 보여드린 펜디 귀걸이보다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골드 귀걸이도 가지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실버 처돌이한테도 아 오늘은 왠지 오늘 룩에는 왠지 골드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링에나 다 잘 어울릴만한 골드 귀걸이입니다 가을에 셔츠나 트렌치코트 딱 입고 머리 이렇게 낮게 묶고 이 귀걸이 차면 엄청 센스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클레버 모브라는 브랜드의 귀걸이 두 가지 가져왔어요 되게 독특한 디자인의 실버 귀걸이 먼저 요 디자인 얘는 반짝이지 않는 무광의 실버 귀걸이고요 뭔가 우주의 행성 같은 디자인이죠 얘가 무광이다 보니까 시크하게 포인트를 주고는 싶은데 또 너무 반짝거리는 거는 싫을 때 한마디로 오늘 날 좀 시크해 보이고 싶다 할 때 착용하면 아주 만족스럽죠 꼭 한 가지 더 있지요 이게 또 하나는 실버볼 하나는 진주볼이에요 이 실버볼은 달랑거리고 진주는 안달랑거리고 이런 언밸런스한 매력 확실히 주얼리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진주가 들어가면 고급스럽고 성숙하면서 꾸민 듯한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걸이도 너무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룩보다는 오늘 좀 꾸몄다 싶은 날에 더 자주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걸이는 블라우스나 니트류에 같이 코디하면 예뻐요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거 언밸런스한 실버 색상 귀걸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 또 옆에서 보면 이런 언밸런스한 디자인의 귀걸이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보면 되게 데일리해 보이고 디자인이 좀 더 큼직한 쪽으로 보면 엄청 화려해 보이고 얘도 오랜만에 차니까 되게 예쁘네 볼드하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귀걸이를 착용할 때는 상의를 좀 답답해 보이지 않는 거를 입는 게 좋아요 좀 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다 막혀버린 상의를 입으면 뭔가 목도 짧아 보이고 되게 답답해 보이고 요런 스타일들은 주로 여름에 되게 많이 착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제가 몇 년 전에 구매하고서 되게 오랫동안 잘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인데 짠 이거는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이에요 실버와 반짝이는 큐빅과 진주의 조합이 아주 밸런스가 좋죠 착용하면 또 이런 느낌? 금속으로 디자인되지 않고 요런 큐빅이나 진주가 줄을 이루는 귀걸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딱 꾸민 듯한 룩에 잘 어울려요 이전에 보여드린 것까지는 다 힙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확 사랑스럽고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죠 원피스나 블라우스 코트에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꾸민 날인데 내 얼굴이 더 돋보이고 싶다 더 예뻐 보이고 싶다 할 때 자주 꼈던 귀걸이에요 조금 더 깨끗하고 우아하고 고급져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해주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의 큐빅과 진주여서 특히 피부톤이 밝은 여름 쿨톤 분들이 착용하면 진짜 예쁠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데일리하고 무난한 것들인데 또 더 데일리하고 더 은은한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귀엽고 심플한 꽃 진주 귀걸이 얘도 아마 제가 빈티지 할리우드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은은하고 귀엽고 단아하게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동그란 알만 하나 딱 있는 진주 귀걸이보다 조금 더 귀엽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완전 스트릿이나 캐주얼한 룩 빼고는 다 잘 어울려요 오늘은 조금 은은하게 아기자기한 거를 끼고 싶다 그럴 때 또 자주 끼고 있는 귀걸이에요 이번에는 이거 되게 오브제 같은 예술적인 디자인의 귀걸이입니다 이게 원래 이 색깔이 아니고 조금 더 노란 금빛이 많이 도는 색이었는데 오래전에 사서 그런지 변색이 좀 됐네요 지금은 황동 느낌으로 변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특이해서 구매해봤어요 원래 골드 귀걸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을 겨울에 니트나 가디건에 착용하면 되게 빈티지한 매력으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드레시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려요 얘는 확 제 얼굴 빛을 살려주는 그런 색상과 디자인은 아닌데 되게 분위기 있고 차분하고 묵직한 또 액세서리가 아닌 이런 오브제 같은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었습니다 다음은 이 귀걸이 얘도 골드 색상 귀걸이고요 체인이 연결된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골드 귀걸이 몇 개 착용하니까 딱 실버랑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확실히 제 피부톤과 이목구비를 좀 또렷하게 돋보이게 해주는 거는 실버 색상이나 화이트, 큐빅, 진주 이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골드가 땡길 때가 있어요 실버랑은 또 다른 조금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골드 색상만의 매력이 있어서 골드 색상으로도 여기저기 무난하게 매치가 잘 되는 귀걸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구매했던 거고요 실제로도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나 아이보리 셔츠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좀 고급진 느낌의 은은한 데일리 골드 귀걸이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귀걸이입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나머지 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만 패스할게요 가지고 있는 많은 귀걸이들 중에서도 정말 자주 착용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귀걸이들 잘 샀다 생각하는 귀걸이들을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목걸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 받았던 거 제외하고는 제 돈 주고 명품 브랜드에서 목걸이를 사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디올의 이 초커가 너무 예뻐 보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구매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올 봄인가 여름에 구매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로고가 너무 크지도 않고 체인도 너무 볼드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기 좋아요 뭔가 골드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겠다 싶은 날 좀 고급진 포인트를 살려주고 싶은 때에 유용하게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셔츠 단추 몇 개 풀고서 이렇게 셔츠 안으로 살짝 보이게 착용해줘도 예쁘고 이런 브이넥 탑이나 원피스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초커는 뭔가 트렌디와 클래식이 공존하는 느낌이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막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잘 산템 다음은 최근 패션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목걸이입니다 카인더베이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좀 길이가 길쭉한 골드 색상의 팬던트 목걸이예요 골드 색상인데다가 이렇게 진주볼 디테일이 같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데 또 트렌디한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숄더 탑이나 이런 브이넥 티에 같이 코디하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밋밋한 룩도 포인트를 확 살려주는 느낌? 그리고 새가슴이거나 목이 길거나 앞가슴이 조금 판판한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게 파인 브이넥을 단독으로 입으면 앞서피 엄청 휑해 보이는 느낌이 생겨요 그런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고 싶은 때가 꼭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싶을 때는 이런 길쭉한 길이의 목걸이를 같이 코디해주면 체형 커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얘는 엄청 심플하게 착용하기 좋을만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한때 이런 초커 같은 느낌을 내는 목걸이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짧은 길이의 목걸이를 자주 구매했었어요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심심함을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목걸이입니다 다음은 어거스트 하모니라는 브랜드의 목걸이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서 목걸이를 꽤 자주 사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이 브랜드의 목걸이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것입니다 제일 최근에 구매한 목걸이에요 제가 요즘에 또 길쭉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의 목걸이에 꽂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짠! 이런 아기자기한 펜던트가 여러 개 달려있어요 일단 얘가 줄은 실버인데 여기 펜던트들은 골드거든요 이 조그만 골드 펜던트 사이에 또 이렇게 이게 원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초록색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골드 목걸인지 실버 목걸인지 아리까리 하면서 또 이런 컬러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은근히 풍성하고 좀 키치한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얼리 코디할 때 좀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실버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러면 목걸이 반지 다 실버 골드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러면 다른 액세서리들도 다 골드 이렇게 통일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줄이 실버고 펜던트는 골드다 보니까 이렇게 골드 귀걸이를 차든 실버 귀걸이를 차든 다 매치가 잘 돼요 자칫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유치하지 않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정말 무난하고 캐주얼한 티셔츠나 맨투맨 이런 데다가 이거 하나 툭 걸쳐주면 진짜 센스 있는 코디가 완성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편안한 티셔츠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데일리 그리고 포인트템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샀는데 너무 잘 샀다 이거 다음은 이거 이 체인 줄이랑 나뭇잎 펜던트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 목걸이입니다 십자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체인 줄에 이런 뽀짝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얘도 구매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처음 사고서 딱 받아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화려한 느낌이어가지고 아 저걸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착용하고 보면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사랑스럽고 좀 귀여운 느낌이 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는 약간 볼드한 느낌이 있고 기장 자체도 초커에 가까운 되게 짧은 목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까지 다 덮는 티셔츠나 라운드넥에 코디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좀 깊게 파인 상의나 원피스에 코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어거스트 하모니 제품이고요 얘도 짧은 목걸이에요 초커 느낌을 낼 수 있는 얘는 잠근 부분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요 로고 부분이랑 초록색 큐빅 이게 또 은근한 포인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잠근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착용하면 또 이런 유니크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한 목걸이입니다 평소에 목걸이 자주 착용하지 않으시거나 이제 이런 액세서리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무난하게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제 영상에서도 제가 엄청 많이 착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거스트 하모니 목걸이 짜잔! 디테일이 너무너무 멋있는 목걸이에요 구매하고서 정말 정말 잘 차고 다녔어요 양쪽에 줄 디자인이 다른 것도 너무 힙하고 예쁘고요 이 목걸이는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쁜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심플한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차도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따로 구매했는데 그래서 얘네 두 개 레이어드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죠 다른 진짜 데일리한 목걸이들보다도 훨씬 진짜 자주 착용하게 돼요 얘가 이런 브이넥이든 라운드넥이든 편한 티셔츠든 민소매 원피스든 심심한 코디에 이 목걸이 딱 차주면 확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목걸이 이번에는 이 두 줄 체인 목걸이 하나의 목걸이로 꼭 레이어드 한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해주는 목걸이입니다 짠! 얘도 너무 예쁘죠 딱 뭔가 저한테 적절하게 데일리로 잘 어울리는 너무 심심하고 막 여리여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걸이여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얘는 티셔츠든 그냥 셔츠든 블라우스든 폴라티든 브이넥이든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 목걸이 얘는 제가 쇠줄이라고 부르고 있는 목걸이인데요 나름 또 이런 볼드한 목걸이도 가지고 싶었어요 좀 화려한 스트릿 스타일, 힙한 스타일에 이렇게 착용하고 싶어서 구매해 봤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나 과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얘는 끝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축 누려뜨려서 착용할 수도 있고 초커처럼 좀 깔끔하게 착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점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귀걸이랑 같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언밸런스한 이 귀걸이 이 브랜드에서 한꺼번에 샀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같이 세트로 코디하면 얼마나 힙하게 해요 그래서 조금 센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세트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반지 팔찌인데 반지 팔찌는 귀걸이 목걸이에 비해서 저의 관심 분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직접 구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끼는 것만 끼는 편? 일단 반지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 얘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블라인드 폴 러브고요 이게 그렇게 두꺼운 반지는 아닌데 제가 손이 작고 손가락이 좀 가늘다 보니까 제가 착용하면 약간 도톰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착용하는 게 아마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제가 실버 귀걸이나 목걸이를 잘 착용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데일리 반지로 착용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반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잘 구매하지는 않고 친구들이랑 맞춘다든지 의미가 있는 반지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하나는 이 완전 기본 실버링이에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이랑 우정링으로 같이 맞췄던 건데 제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좀 변색됐어요 순은은 좀 케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정말 좋았는데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맞춘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번호예요 2학년 1반 25번이었기 때문에 저는 2012호를 새겼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여자친구들이랑 여기다가 반이랑 각자 자기 번호를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레이어드해서 끼기도 하고 한쪽에는 이거 끼고 나머지 한 손가락에는 요렇게 끼기도 하고 좀 심심할 때 그냥 패션 반지로 반지 코디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저는 반지는 보통은 다른 반지를 끼기보다는 이렇게 의미있는 반지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팔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건 요 팔찌예요 두 줄 체인 팔찌 실버 도금이나 서지컬 스틸이랑은 또 다른 진짜 순은 주얼리의 그런 화사한 반짝임이 있거든요 얘가 딱 그런 팔찌예요 그래서 제 피부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손목이 엄청 시원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 여름에 그냥 민소매나 반팔에 착용하기에도 좋고 봄 가을에는 셔츠 딱 걷어 올려서 보일 듯 말 듯 딱 비추는 그런 팔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팔찌예요 아무튼 팔찌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팔에 걸치는 액세서리들 팔찌나 뭐 시계 이런 거를 잘 안 차고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비즈 팔찌는 그렇게 신명나게 만들어 놓고서 막상 잘 차지를 않아가지고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그나마 잘 착용한 거 한 가지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가진 주얼리들 그 중에서도 평소에 특히 자주 착용하고 특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보여드릴 게 좀 많아서 지루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번 영상도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심하고 무난해 보이는 코디를 조금 더 센스 있게 멋지고 화려한 코디는 더 돋보이게 완성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 저는 바로 주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취향인 것들만 모아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제 취향의 예쁜 액세서리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유하고 싶은 예쁜 제품이나 주얼리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뷰토일에 만나요 안녕